아스코에서 이 간세포함 2차 3상 결과 발표가 됐죠. 이 발표 결과가 매우 탁월하게 해 나왔습니다. 매우 탁월 로 발표가 된거죠. 자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큰 그림이 더 점점점 더 선명하게 밝아지고 있죠. 선명하게 밝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금까지 잘 왔죠. 잘 왔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각종 곁가지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계속해서 곁가지 들어오고 이 심리를 흔드는 뭔가가 나타나고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조금 또 흔들리고 자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별로 굴곡이 없이 그냥 쭉 간다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1%라 그러죠. 1%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근데 세상의 이치는 결국은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것은 이제까지의 역사를 보면은 1%가 안되는 수준이죠. 1%가 안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10루타를 치고 20루타를 치고 심한 경우에 100루타도 치죠. 100루타라는 게 100배 정도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누구나 다 굴곡 없이 누구나 다 인내를 가지고 다 만들어낸다 그러면 전부 다 부자되겠죠. 전부 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게 절대로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뭔가 좀 이상한 일이 되는 거죠.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 절대로 없으니까. 그렇게 딱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절대로 없겠죠. 사람의 마음이 본능이 그렇게 될 수 없게 계속 만듭니다. 그 본능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직까지도 워렌버핏, 피터 린치. 이런 사람들이 월가의 영웅이고 오마하의 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자주 나오지 않죠.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본능을 거스르는 게 쉽지 않죠. 정말로 이 인간의 DNA 역사는 정말로 깁니다. 정말로. 정말로 긴데 그렇게 오랫동안 차곡차곡 쌓여진 그 DNA들이 반응하는 그 본능을 거스른다는 게 이제 우리 인간이 지능이 좀 있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계속 두려움을 극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배짱을 좀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지능이 좀 낮은 동물들은 그런 게 쉽지 않죠. 학습 효과라는 게 있지만 본능이 훨씬 더 강하게 반응을 하죠. 강아지들이 태어나서 가다 보면 실을 할 때 수컷들은 다리를 들고 이렇게 실을 하죠. 그게 누구를 보고 배운 게 아니죠. 입양을 해서 그냥 강아지는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도 실을 할 때 그렇게 다리를 들고 실을 하는 게 그런 게 이제 이 DNA가 그런 본능적인 부분을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DNA의 그런 본능적인 부분이 심어져 있죠. 그게 이제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두려움, 공포, 욕심, 의심 뭐 다 이렇게 어우러져 있죠. 그게 이제 본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저런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당연히 생기는 거고 그걸 극복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겠죠. 자 아스코 발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탁월하게 발표가 됐는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큰 그림이 아주 선명해지고 있죠.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 한번 보시면 자 29일 날 가남 2차 3상 리보세라닙 단독 결과가 나왔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아스코에서 29일 날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리보세라닙 가남 2차 임상 3상 결과 구두 발표했죠. 구두 발표 효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5월 29일 아스코에서 구두 발표를 했고 중국 사천대학교 쿼이 리 박사가 중국에서 단독 여법이죠. 단독 단독 여법입니다. 리보세라닙 단독 여법으로 간세 포함 3상 진행 결과를 발표했죠. 2차에 대한 3상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1차 평가 지표가 생존기간 OS죠. OS가 8.7개월인데 대조군이 6.8개월로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입증이 되었죠. 2차 평가 지표 이 리보세라닙이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이 무진행 생존기간이 결과가 아주 잘 나오죠. 이 4.5개월 대조군이 1.9개월로 여기는 탁월한 효과입니다. 탁월한 탁월한 효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객관적 반응률 5할 날도 10.7% 대조군이 1.5%죠. 어마어마한 차이죠. 한 10배 정도 차이죠. 9.2% 차이로 요거는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자 항서제약은 3월달에 가나미차 치료제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죠. NMPA의 시판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신청하면 우리나라도 식약처 이렇게 신청하면 보통 1년 정도 걸리죠. 자 여기 중국도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3월달에 신청해놨으니까 이제 결과만 보면 되죠. 자 그런데 이 신청을 해놓은 그 데이터들을 이번에 구두 발표했죠. 탁월하고 매우 유의미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데이터 가지고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나 아니면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 자 그거를 개인적으로 판단해보면 되겠죠. 이런 데이터인데 받지 못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받지 못하는 게 좀 이상하겠죠. 이 정도 데이터라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삼상 결과가 간암에서 리보세라닙의 효능을 입증을 한 거다. 이게 아주 중요한 중요한 내용이죠. 이 간암에서 리보세라닙 효능을 단독으로 입증을 한 거죠. 이거는 정말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 HAB의 정말로 큰 부분은 이 간암 부분이죠. 간암, 리보세라닙과 칸넬리 주마 콤보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리보세라닙이 정말로 퀀텀 점프를 하는 가장 큰 사건이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이 된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HLB는 명실상본 대한민국 최고의 항암 회사로 모든 대한민국 제약회사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회사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삼성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 그런 부분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당연한 거죠. 전세계 글로벌 판권 중국을 제외한 100%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5년 내 2배까지 성장 할 만한 그런 시장이죠.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이 가난 부분에서 이제 좋은 효과로 FTA 승인 나서 판매 승인을 받아낸다 그러면 그냥 뭐 대한민국의 바이오계 삼성전자다. 그냥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위탁생산 이런 거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비교가 안 됩니다. 뭔가를 하나 딱 지고 있는 거 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보면 되죠. 천지 차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보세라닙 효능을 입증을 했죠. 가남에서 가남에서 지금 가남하고 있는 가남 1차 하고 있죠. 거기에서 리보세라닙 단독으로 효능을 입증한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닙이 가남 2차 치료제로 시판 허가가 날 경우에는 지금 이제 3월에 신청했으니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것도 기대되는 부분이죠. 이 승인이 딱 된다 그러면 이 HLB의 로얄티 수입도 당연히 증가하지만 당연히 그것도 증가하겠죠. 새롭게 적응증이나 추가됐으니까 증가하는데 자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돈 들으니까 좋죠. 그렇지만 더 크게 봐야 됩니다. 크게 아 이것도 단독으로 가남을 신청해서 성공을 했다.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승인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데이터를 보면 자 그래서 시판 허가가 나게 되면 2013년 위암 이후에 6년 만에 다시 적응증 확장이 확장 사례가 되는 겁니다. 6년 만에 다시 확장 사례.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나올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준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히나 이 가남 부분은 이 사람의 간 부분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넥사바가 이 가남 치료제로 들어오고 거의 뭐 10년 동안에 하나도 진입을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가남 부분이 그러다가 최근에 렘비마가 드디어 하나 더 들어왔죠. 지금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약이 두 개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리보사란입이 중국에서지만 되면 이게 이제 세 번째 단독 약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가남 부분을 뚫는다는 것은 엄청난 약이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10년에 한 번씩 이제 될까 말까 한 거죠. 심지어 지금 그렇게 좋다는 키트로다도 단독으로 이 가남 부분에서 고베를 마셨습니다. 옵디보도 가남 부분에서 고베를 마셨죠. 쉽지 않습니다. 이 가남 부분을 정복한다는 것은 약이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가남을 정복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라젠의 펙사백도 가남 단독으로 했는데 고베를 마셨죠. 가남이 정말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이렇게 잘 나와 버렸죠. 그래서 이 가남 2차 치료제 시판 허가 나면 6년만에 정률이 확대고 이 부분은 지금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이거죠. 항서제 아까 지금 엘레바 함께 하고 있는 가남 1차 리보세라니 칸넬의 병용 이게 가장 큰 건입니다. 이거 되면 HLB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로 그냥 우뚝 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거 되면 그냥 보면 된다.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차 지금 가남 1차 데이터 보면 리보세라니 칸넬의 병용 데이터가 상당히 좋죠. 완전 관회도 나왔고 상당히 좋은 데이터를 뽑아내었습니다. 지금 임상 3상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리보세라니 단독으로 가남에서 신청했죠.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좋으니까 승인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 칸넬리 주맙이 지난 3월달에 이미 승인이 됐습니다. 단독으로 가남 2차 치료가 승인이 됐죠. 그러면 단독으로 승인됐고 리보세라니 으로도 이렇게 데이터 좋으니까 승인되겠죠. 그러면 단독 단독 승인이 되었는데 그러면 리보세라니 하고 칸넬리 주맙의 병용은 도대체 결과가 얼마나 더 좋게 나올 거냐 그렇게 생각해보면 되죠.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부작용 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 데이터는 봐서 알고 있죠. 그래서 간암 1차에 대한 결과가 매우가 아니고 매우 매우 긍정적으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스코에서 엘레바가 진행 중인 선양 낭상암종 임상도 포스터에서 발표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강현석 박사가 환자 55명 대상으로 진행 중인 글로벌 임상 이상에 대해서 발표로 진행 중인 임상에 대한 포스터 구두 발표로 선정된 것은 선양 낭성 암이 희귀함으로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 리보세라닙의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 평가다. 이렇게 시장이 보고 있죠. 그리고 전복한 바이오 총괄 사장이 아스코에서 리보세라닙에 관한 임상 결과가 발표되고 그 중 두 건이 임상 결과와 진행상의 구두 발표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리보세라닙 가치를 또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신약 승인과 적응증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어드벤천으로부터 권리 인수했죠. 중국 포함 글로벌 권리 인수를 했고 항서지학과 엘레바의 적응증 확대로 인한 매출 증가는 로열티 수익으로 이어져서 앞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환경이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습니다. 조급하게 볼 필요가 없죠. 좀 길게 보는 게 좋겠죠. 이렇게 본다면 아주 의미 있는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에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